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 전기차 호칸 테스트 1위 차지 필란드의 유명 자동차 잡지인 테크니칸 레일마가 실시한 전기차 겨울철 주행거리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테슬라 모델 3과 호칸의 날씨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트에는 업그레이드된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듀얼모터를 비롯하여 폭스바겐 id 7 프로 엘레강스 bwm i5 e 드라이브 40m 스포츠 바이디 돌핀 컴포트 현대 코나 일렉트릭 65kWh 프리미엄 mg사 럭셔리 등 10대의 전기차가 참여했다. 테스트 당시 날씨는 영하 20도씨를 기록하였다. 테스트 결과 현대 코나 일렉트릭은 배터리가 7% 남았음에도 멈춰섰고 mg사와 폭스바겐 id 7과 같은 다른 전기차들은 배터리가 방전되자 절전 모드를 시작했고 각각 15%와 10%에서 실내 난방을 차단했다. 업그레이드된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듀얼모터 awd는 배터리가 0%로 표시되었음에도 계속 주행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추운 날씨에도 300km 이상을 주행했다. 테스트 기간의 전체 주행거리는 wldp 예상 주행 가능거리인 629km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동급 차량들 사이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기록했다. 결국 업그레이드된 테슬라 모델 3은 핀란드 신문의 겨울철 주행 테스트에서 전체적인 성능 1위를 차지했다. tm의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 프로듀서인 아시안이는 겨울철 테스트 결과에 대해 혹독한 추위가 영향을 미쳤지만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일부 차량은 배터리 용량의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차량은 예기치 않게 멈추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혹한 테스트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테슬라 자체의 히트펌프 기술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히트펌프 기술은 실내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 불어 닥친 북극한파로 인해 충전소에 멈춰선 테슬라 차량들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와 대비되는 이번 전기차 혹한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기대가 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판매 초반 호조 사전 주문 3일간 최대 18만대 애플이 9년 만에 내놓는 신제품 비전 프로가 초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애플 전문 분석가 대만의 거밍치 TF 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지난 주말 비전 프로를 16만에서 18만대를 팔았다고 추정했다. 애플은 내달 2일 본격 출시를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는데 3일간 최대 18만대를 팔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예상했던 비전 프로의 초기 판매 예상치 6만에서 8만대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초기 수요는 신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사용해보려는 얼리 어댑터와 직원들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직원들에게는 25%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커밍치는 다만 헤드셋을 사기 위해 초기의 수요가 몰려들었고 이후에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전 프로가 초기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배송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마샤블은 현재 비전 프로 모든 모델의 배송기간은 5에서 7주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플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 개막을 하루 앞두고 비전 프로의 판매일을 공개하면서 CES에 몰린 관심을 빼앗았다. 또 준비하라는 타이틀의 TV 광고를 미 전역에 시작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비전 프로의 올해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경우 비전 프로의 올해 출하량을 50만에서 60만 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UBS의 데이비드 보그트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올해 비전 프로를 약 40만 대 출고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매출은 약 1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판매 호조가 많이 아침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격은 256GB 저장용량 기준 3,499달러 512GB와 1TB는 각각 3,699달러와 3,899달러다. 제품 케이스와 배터리 매직 키보드 등 부가적인 제품까지 더하면 4,000달러가 훌쩍 넘는다. 여기에 비전 프로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 인기 있는 앱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아직 비전 프로용 앱을 출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기아 투자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기아 CEO 수출 규제 압박 속 중 4년 만에 방문 젠슨 황 엔비기아 최고 경영자가 4년 만에 중국을 찾아 선전 상하이 베이징 소재의 엔비기아 현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새해의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그가 다른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역시 젠슨 황 CEO가 직원들과 함께 춘제를 축하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이번 젠슨 황 CEO의 방문이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 수위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9월 A100, H100 등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해당 제품들이 중국의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에 엔비디아는 기존 제품에서 성능을 대폭 낮춘 대체품을 중국에 공급해왔으나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시켰다. 지난 몇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중국 및 기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중국은 엔비디아의 주요한 시장 중 한 곳으로 자리해왔다. 젠슨 황 CEO도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사의 계획은 미국 정부와 협력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새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지속 드러내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의 대만의 1나노 공장 추가 건설 계획 42조원 투입 TSMC가 1나노미터 웨이퍼 생산 공장을 대만에 추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대만 서부 자이언 타이바오시의 과학단지를 관할하는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의 공장 용지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TSMC가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의 100헥타르 규모의 공장 용지 활용을 제시했으며 이 중 60헥타르에는 1나노 공장 나머지 40헥타르에는 최신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TSMC의 이번 1나노 공장 건설에 1조 대만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건설은 지역적인 리스크 분산과 함께 자의 지역의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TSMC는 앞서 중부타이중 중부과학단지에 1나노 또는 1.4나노 공장 건설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TSMC 측은 공장 입지 선정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TSMC는 대만을 주요 생산기지로 고려할 것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국과 협조해 공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신 건이 trollin 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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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짱